안녕하세요 고고2020의 프로듀서 스테이입니다 오늘은 1월 12일 2022년 1월 12일 투지의 데뷔 2주년이라고 해서 몇분들께서 투지를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셨다고 해서 제가 몰래 몰래 투지 친구들을 데리고 서프라이즈를 해줄겁니다 이게 안걸리고 잘 성공해야 될텐데 일단 가보도록 할게요 렛츠고 제 차이는 지금 주섭이라고 해요 오늘 그래도 좀 노래도 좀 하고 해야될텐데 좀 떨리지 아니요 제가 업인데 아 그래? 아무튼 이렇게 좀 햇빛 있을 때 나오니까 나도 기분 좋다 아 가서 좀 맛있는 것도 드시고 힐링도 하고 컨텐츠도 잘 건지고 오시죠 근데 컨텐츠 맛있는 게 중요해 그게 일본이 아니지 컨텐츠가 일본인데 컨텐츠를.. 컨텐츠를.. 아니 눈 질끈 감아버려 아예 다 다 질끈 감았지 나 지금부터 찍을거야 네 자 여러분들 도착했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컨텐츠 할거에요 하나 둘 셋 하면 저를 봐주세요 하나 둘 셋 자 투지 여러분들 오늘 이곳에서 컨텐츠를 할겁니다 자 뭐 할건지 예상되세요? 강남에서 밥 먹는거야? 밥 먹는거야? 자 여러분 한 발짝 앞으로 나와주세요 자 오늘 할 컨텐츠 바로 뒤를 돌아보세요 뒤를 돌아보세요 뭐야? 형 이거에요? 뭐야? 진짜에요? 진짜죠 누가 한번 보여요 이거? 자 프로메이분들께서 투지를 위해 왼쪽 밑에 보시면 와 있네 야 뭐야 케이 엠마 조조 칼라 셀런 제스 루 샘 패티 소피에 아니 우리가 강남역에 진짜 이거 진짜에요? 심지어 압니까 진짜 범죄씨 지선씨 어때요? 어 엉 엉 엉 뭐야? 진짜요? 아 진짜요? 아 진짜요? 이해시피 아 얘들아 진짜 조회하신거에요? 프로메이분들 여기서 훈수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을거에요 와 대박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